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인데 지금 이렇게 모임을 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어떤 점에서는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한 가지 위로가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힘든 시기를 잘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이 사업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힘을 내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해 나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과학연구협회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현대사회에서의 문제가 되는 성문제, 성윤리, 성행동, 성문화 이런 일에 관해서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발표가 많이 알려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발표될 텐데요. 하여튼 모쪼록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다 잘되고 특히 저희들이 하는 일에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